주식의 변동성이 되게 심해질 거예요. 2022년에는 주식으로 작년처럼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돈 벌어보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보라보라로 활동했는데 이번에 이름을 좀 바꿔봤어요. 벌어보라로 바꿔봤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전문가를 만나보라 코너에서 계속 여러 가지 다방면의 전문가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특히 계속해서 좀 많이 만났던 분들이 재테크 관련, 경제 관련된 분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성공한 분들을 많이 만나서 꿀팁들을 듣다 보니까 저도 좀 돈을 잘 벌고 잘 모으고 잘 풀리고 싶어져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봤고요. 그래도 일반 남들보다는 조금 재테크 잘 아는 직장인으로 업그레이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알고 있는 꿀팁들이나 도움될 만한 여러분들한테도 공유하고 싶은 정보들을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새로운 코너로 돌아왔고요.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새해가 됐잖아요. 새해가 돼서 종잣돈 좀 모아봐야지 하고 결심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새해가 들어서 적금을 하나 들었어요. 최근에 저희가 계속 재테크, 경제 전문가들한테 들었던 바로 이하면 지난 12월 FOMC 연준에서 테이퍼링 속도를 2배 이상 늘렸다고 하죠. 그래서 그 결과로 올해 초에 금리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리고 또 3월부터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은 다들 알다시피 시중에 풀려있는 화폐가 너무 많아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낮아지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똑같은 만 원이 옛날에 만 원하고는 그 가치가 달리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 원으로 옛날에는 시장 가서 귤도 사고, 야채도 사고 이것저것 살 수 있었다면 지금은 딸기 한 팩만 사러 가도 15,000원, 2만 원 하더라고요. 물가가 확 오른 게 진짜 체감이 되더라고요. 소비자분들, 소비자가 체감하는 그런 물가가 오를 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고 또 금리가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커진다고 해야 되겠죠. 자산이라고 하면 특히 주식. 주식의 변동성이 되게 심해질 거예요. 2022년에는 주식으로 작년처럼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현금에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부분에서 주식이 이만큼 비중이었다면 이제 조금 현금 쪽으로 어느 정도씩 이동을 해서 안전자산을 확보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적금을 추천드렸잖아요. 현금을 모으는 가장 성실한 방법이 적금, 예적금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국은행도 지금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고 한동안 거의 적금 금리들이 0% 정도였어요. 은행에 돈을 맡기면 거의 이자가 없다고 봐도 됐었는데 최근에는 예금도 한 3%대까지 올라가고 적금 같은 경우에는 5, 6% 이상까지 되는 상품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율 높은 적금 찾는 꿀팁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은행보단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을 노려라. 은행 중에서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OO은행, 기업은행 여러 가지 은행들 있잖아요. 그런 은행보다 농협, 수협, 신협, 그리고 새마을금고 이런 은행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고금리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OO저축은행이라는 이름이 붙는 제2금융권 있잖아요. 1금융권 은행보다는 금리가 높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2금융권이나 저축은행을 노려라. 그리고 두 번째 팁, 비거세 혜택을 챙겨라는데요. 은행 이자에도 세금이 붙는 걸 알고 계세요? 내가 만기 시에 찾는 금액을 이율로만 따졌을 때 계산을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본 것보다 실제로 찾았을 때 그 금액이 더 적어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은행 이자에도 15.4%의 이자 소득세가 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15.4%를 제한 이자만 입금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이 있다는 부분을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적금 상품들 중에서는 세금 우대를 해주거나 비거세인 상품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 우대 저축이나 1%대의 아주 소액의 농어촌 특별세 정도만 내면 되는 그런 조합 예탁금 상품들이 있어요. 조합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신협, 농협, 수협 1% 정도의 아주 소액의 농어촌 특별세만 내면 되거든요. 그렇거나 아니면 또 아예 비거세 제품도 있으니까 세금으로 좀 우대를 받는 방법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대금리 혜택을 챙겨라인데요. 각 은행별로 상품별로 좀 다양한 우대금리를 적용해 줄 수가 있는데요. 찾아보면 자동이체를 시키는 경우 아니면 월급통장으로 설정을 하는 경우 모바일로 가입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각 상품별, 각 은행별로 우대금리를 적용시켜주거든요. 내가 받아갈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건지 한번 잘 챙겨보시고 일반적으로 적금 같은 경우에는 납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 우대가 좋은 거 알고 계시죠? 만약에 똑같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6개월짜리보다 1년짜리, 1년짜리보다 2년짜리, 2년짜리보다 3년짜리가 더 금리가 통상적으로는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특판 상품을 노려라입니다. 특판 상품이라고 해서 각 은행에서 어떤 되게 큰 목돈을 은행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약간 선착순 같은 걸로 해서 얼마 이상이 모일 때까지 고금리의 적금 상품을 급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가입된 조합원들한테 문자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이렇게 출퇴근 시간에 은행에 보면 이렇게 크게 현수막 같은 걸로 홍보 판정물이 걸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잘 살펴보시면 진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어떤 꿀팁보다도 가장 높은 적금 이유를 챙겨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판 상품을 노려라가 네 번째로 마지막 꿀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금을 가입하실 때 제가 알려드린 꿀팁들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뭘 해야 되나 금리 비교를 어디서 해야 되나 당황하실까 봐 제가 적금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를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초록창에 그냥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그 화면을 보고 있거든요. 들어가시면 정기예금, 적금, 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연금저축 여러 가지 상품군별로 보실 수가 있고 저희는 지금 적금을 보고 있으니까 적금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내가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한 달에 얼마씩 저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정을 하면 원하는 상품 은행별로 금리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은행연합회랑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재테크포탈 모네타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펀드, 부동산, 재무상담 이런 다양한 재테크 관련된 것들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적금, 금리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런 사이트들을 활용하셔서 첫 번째로 금리 비교를 해보시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이 뭔지 잘 따져본 다음에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가입도 꼭 은행 가서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모바일로 가입을 하는 경우에 더 우대를 해주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잘 꼼꼼하게 따져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적금을 어떻게 현명하게 가입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직접 제가 또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또 찾아보려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직접 비교해본 적금 이율 탑3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보시는 분들만 이 꿀팁을 가져가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 기준은 금융상품 통합 비교 공식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기준으로 했고요. 오늘은 지금 1월 말입니다. 1월 말인데 아마 2월까지도 3월까지도 이게 업데이트가 제가 그 전부터 계속 봤는데 그렇게 막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계속 보시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탑1은 웰컴 저축은행의 웰뱅 든든 적금이라는 데인데요. 최고 우대금리를 적용시키면 지금 6%의 이율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주의할 점으로는 최대 납입 금액이 30만 원뿐이에요. 한 달에 최대 30만 원씩이니까 1년 해도 뭐 360만 원? 두 번째는 전북은행의 JB카드 재테크 적금인데요. 정기 적립식이고요. 최고 우대금리 적용시 마찬가지로 6%입니다. 이 상품은 카드 신규 발급 후에 실적을 채워야 되는 우대 조건이 있어요. 이런 거는 좀 내가 카드 지금도 실적 때문에 쓰고 있는 것들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좀 꺼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대금리 혜택을 챙길 때는 내가 해당하는 게 어떤 건지 잘 비교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탑3 세 번째는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위드정기적금이라는 상품이에요. 이 상품은 최고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5% 적용이 되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탑3를 알려드릴 때는 우대금리를 적용했을 때 최대 우대금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내가 적금을 가입할 때는 이 최고 우대금리 적용뿐만 아니라 세금, 아까 말씀드렸던 세금이 있잖아요. 세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따져서 세후 이자율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대금리만 보고서 가입했다가 나중에 만기 돼서 찾았을 때 왜 나 이거 6% 적용했는데 6% 왜 이자 다 안 들어오지?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준비하다가 마지막으로 포털사이트에 이렇게 이제 적금, 금리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뉴스 기사를 하나 발견했어요. 최근에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이라는 은행에서 최대 연 7%짜리 금리를 제공하는 특판 상품을 만들었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1월 31일까지만 가능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777명까지만 가입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특판도 되게 가입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준비를 한다면 남들보다 좀 더 고금리에 적금을 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7%짜리는 물론 금방 끝나지만 앞으로도 이 정도 이율이 되는 다른 은행들에서 아마 경쟁적으로 특판 상품을 내놓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현금을 이제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2022년에 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주식으로 예전처럼 그렇게 큰 돈 잘 쉽게 벌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현금에도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하시고 물론 적금 예금만으로 모든 저금을 할 수는 없겠지만 현금을 그만큼 확보하는 거는 지금 되게 중요한 때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적금 가입하실 때 저처럼 이렇게 좀 현명한 방법으로 적금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돈 벌어보라였습니다. 새로운 코너로 돌아왔기 때문에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알고 있는 꿀팁이나 배웠던 꿀팁 아니면 책에서 공부했던 꿀팁들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